안녕하세요 괌 대리만족의 스카이예요 오늘 일요일날 또 유튜브 찍으러 가고 저번에 구독자가 요청한거 메리쪼에서 점프 뛰어달라고 그래서 메리쪼에 가족들이랑 놀러가요 피크닉 가는거같이 자 요렇게 아이스박스 챙겼고 낚시용품 좀 챙겼고 저기 낚싯대 챙겼고 자 이제 바로 출발할거니까 또 거기 가서 뵐께요 자 오늘도 저와 함께하는 레드불이죠 잊을뻔했네 오늘도 어김없이 맥도날드 먹고 있어요 둘째는 지금 자리 잡았어 으 oo 으 으 으 맥도날드 먹으면서 메리 쪼로 가고 있어요 맥도날드는 운전하면서 먹어야 제맛이죠 자 여기 메리쪼 와서 지금 집만 살짝 풀었고 그 사이에 애들이 물고기 그물로 잡고 있었는데 몇 마리 잡았네요 벌써 자 그리고 요거 오늘 간편하게 저번에 케이마트에서 산거 요걸로 바베큐 할거에요 바베큐 조그마하게 바베큐 자 요렇게 세팅해놨고 자 애들이 물고기 잡고 있는데 자 이제 낚시 한번 해봐야죠 가볍게 자 이상한 느낌이 나는데 이상한 느낌이 나서 봤더니 쇠를 잡았어요, 쇠를 쇠를 잡았어요, 쇠를 라인 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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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나서 낚시줄에 걸려서 이상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쇠를 잡았네 수영 한번 해 봐야죠 저쪽에 핸드폰이 떨어져 있대요 제가 가서 주워 봐야지 뷔인 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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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뷔인 Ouais 자, 다이빙 할게요. 다이빙. 요청하신 다이빙. 신발 벗고. 카메라가 뒤집혔어요. 카메라가 뒤집혔어요. 제가 이제 점프하니까 애들이 점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노는 사람들. 여기 문어 있어요. 문어. 왕문어. 제가 잡고 있다. 저는 이거 왜 안 잡냐면 혹시 법적으로 문제될까봐. 잉크, 잉크. 그냥 문어.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오, 예. 오, 오, 오. 대박. 나, 여기. 이거, 저거. 저거 큰거야. 우와. 여기, 여기. 여기. 오, 왓자, 왓자. 이따가, 이따가. 이따가, 이따가. 이따가, 이따가. 이따가, 이따가. 어이 씨 고마워 널레디 오 엄청 고마워 이거 때려올대? 한 번? 이거 뭐 잡을 게 없나? 내가 때려줄까? 어이 씨 얼레디 에이 브로킨 레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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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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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호시 RV 주응 조심해 애인리 잘한다 애인리 WHAT? 최고 점프 우와! 겁이 없다 다시 올라올 엄마 또 보여줘 자 이제 바비큐나 해야죠 다시 땡겨요 오늘 여기서 그냥 처음 보는 사람들 착하죠? 뭐 밤사람들 K마트에서 구매한거 쓸만한지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에요 괜찮으면 나중에 와서 사세요 고 하면서 아 붙었어 붙었어 네 붙었어 붙었어 와 불 제대로 붙었어 뜨거 뜨거 바람이 부나봐 맛있게 구워야죠 이렇게 나오면 이런 컵을 갖고 있으면 좋아요 시원해 계속 아 아 아 아 아 unseen 5 뭐 넣어 아 아 아니 어제 페일라스 에서 미리 사논 거 10불 줬나? 이거 베이비베리비인데 포크인데 그 비비큐 맛나는 걸로 10달러 불이 하도 없어서 잘라서 구워야돼 자 얼추 짜잔 한번 맛봐볼까요? 자 이제 밥 먹어야죠 자 의비랑 소세지 튀김거랑 여기 당겹살 애들은 여기서 여기서 먹고 대충 앉아서 먹는거에요 느낌은 나니까 느낌 나잖아요 손으로 부드러워 먹어 손으로 먹어 손으로 줄어들 준비 수고하 자 여기 앞에 엘리야, 아빠 뜯어줄게 도시락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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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집에 가요 자 오늘 하루 구독자 덕분에 재밌게 놀았네요 우리 가족끼리 메리 쇼피어 자 어디였냐 여기 자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자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요 주변에서 누가 대마초피나 봐요 떨 냄새가 무지하게 나네 그 향냄새 같은 거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거래서 자 하여튼 뭐 이런 곳에 오면 이 공원에서도 많이들 그러네요 애도 하지마 지금 요 옆에서 있었네 저보고도 한번 하라고 전 개인적으로 싫어해요 그걸 그래서 구경도 잘 안하는 편이에요 담배는 펴도 떨은 안 좋아하죠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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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